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 발표된 취업비자 취업비자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현재 정권 내에서 여러 차례 얘기가 되어왔었죠 취업비자에 대한 강화 또 법적인 규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에서는 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 또 한 번의 발표가 돼서 지금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H1B의 무작위 추첨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보다 연봉 수준이 높은 연봉 수준이 높은 사람 위선으로 우선으로 해서 취업비자를 발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28일 그러니까 어제죠 H1 비자 발급 방식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영상 한번 관련 있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하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1B 유학생들한테는 가장 근접하고 꼭 필요로 하는 미국에서 스테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신분 형식의 비자 종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H1B로 미국에서 사는 시간이 있었고 또한 저희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서 H1B의 여러 형태 종류별로 해가지고 각종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H1B를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라고 하는 H1B 유학생들한테는 가장 필요로 하는 직종인데 불구하고 현재의 쿼터제라고 그러죠 H1B가 1년이면 현재 학사하기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현재의 학사 6만 5천명 그리고 석사하는 2만 명을 할당을 해서 토탈 8만 5천명의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H1B가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 하면 추첨제를 하고 있죠 네 추첨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숫자가 4월 보통 2일서부터 6일간 H1B를 접수를 받게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추첨제를 통하고요 추첨이 됐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을 하고 비자에 대한 어프로브가 났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추첨제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취업비자의 연봉은 지역별 그러니까 스테이트별 그 다음에 스테이트 내에서도 어떤 CD에 따라서 틀리고요 노동부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케이스에서는 LCA라고 그러죠 노동조건신청서라고 합니다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의 약자인 LCA를 노동조건신청서를 먼저 신청을 해서 내 연봉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지만 됩니다 보통 LCA를 받는 소요시간은 일주일 정도가 걸리게 되죠 이 LCA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봉의 조건 트럼프 대통령 정권 하에서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H1B를 주는 조건 다시 종합을 한번 해본다면 예전에 제가 H1B를 가지고 있었을 미국 당시만 해도 4월 2일날 보통 4월 첫 주에 진행을 하게 되면 결과가 빠르게 나오고 내가 더 빠르게 나오길 원하면 급행이라는 부분으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는 케이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H1B에 대한 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승인이 되는 일이 많았고 쿼터에 대한 부분이 아무리 경쟁이 높아도 보통 2대1, 4대1 사이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 쿼터에 대한 부분이 한정은 정해져 있지만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첨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부터는 추첨도 하지 않겠다 H1B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높은 순으로 우선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연봉이라는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과 직중에 따라서 기준이 틀립니다 예를 든다면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했을 때 뉴욕에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지원을 할 때의 그 웨이지하고 예를 든다면 다른 어떤 지방 도시라든지 또 어떤 시골의 어떤 주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또 인컴에 대한 웨이지가 측정이 틀리죠 이 레벨이라고 그러는데 레벨이 1부터 4까지 있습니다 1부터 4까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인컴에 대한 부분이 LCA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레이블 컨디션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직종,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 대한 인컴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LCA를 통해가지고 H1B를 진행하는 데의 조건으로 맞춰서 들어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RFE라고 있습니다 RFE라는 부분은 추가 서류 요청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게 되면 되는데 예전에는 H1B를 진행을 하면서 약간의 서류가 모자르거나 다소 부족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RFE라 그래서 추가 서류 요청이 왔고 그 요청 서류에 따라서 진행을 제출을 다시 하게 되면 거의 승인이 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RFE를 통해서 추가 서류 요청을 진행을 받아도 제출을 했어도 승인이 펜딩이 되거나 아니면 거절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H1B가 까다로워졌다는 얘기죠 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의 수준에 있어서는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봉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종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하이레벨이라고 하는 레벨 4에 있는 직군은 대부분 IT 기술 쪽의 직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 15만 달러의 연봉에 많게는 25만 달러의 연봉이 책정이 돼 있죠 자 15만 달러의 1년 연봉으로 계산한다면 시간당 시급이 73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경쟁력이 있고 직업의 페이가 높다라고 하는 뉴욕 같은 경우에 파이낸셜 매니저 같은 경우에 25만 달러가 보통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 매니저 같은 경우가 22만 달러가 책정이 되고요 보통 우리가 ITIT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관계되어 있는 업종은 보통 12만에서 14만 정도가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지역에 따라 기준은 좀 틀립니다 뉴욕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 아무리 인재가 탐이 나고 회사가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인재를 영입을 하려고 해도 연봉이 15만 20만 불이 넘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많은 기업들이 연봉 개념보다는 최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높은 연봉 대신에 인센티브 제도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와서는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사태 때문에 보통 엔세드신 분들이 다시 콜을 해서 다시 회사에 복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입장에서는 높은 연봉을 지불을 해서 사람을 쓰게 되면 굉장한 부담이 되죠 세금 관계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우리 한국 기업들인 경우가 사실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주제 영상에서는 사실 한국 유학생들이 더 포함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H&B를 선정하고 있는 타겟 회사들이 과연 우리 한국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10만 불에서 15만 불, 20만 불 사이가 되는 연봉 회사가 많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또 줄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이 많지가 않고요 따라서 취업이 어렵고 굉장히 H&B에 대한 기대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방법으로서는 H&B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연봉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팔타임으로 지원을 해서 연봉 수준을 조금 더 낮춰서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H&B에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H&B에 대한 승인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회사에 대졸자, 학사학이나 석사학이 이상의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 오히려 취업에 있어서 H&B의 승인이 높지 직원 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회사라고 해서 H&B의 승인이 굉장히 높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 종합을 해본다면 H&B를 선망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유학생들 취업을 할 때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또한 취업을 할 때가 없는데 연봉을 말씀드린 것처럼 15만 불에서 25만 달러나 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그런 회사가 한국 회사 중에서는 거의 없죠 그렇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정권에서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H&B를 승인하는 조건이 레벨 1에서 레벨 4까지 해서 레벨 4에 해당되는 회사에 지원하고 인컴이나 연봉이 맞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승인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H&B를 지원을 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죠 비자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미국에 살기 위해서 스테러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제일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취업 입인 영주권 다음에 취업 비자 H&B 굉장히 힘듭니다 연봉 수준을 맞추기도 힘들고 그런 한국 회사가 없기 때문에 미국 회사에 문을 두드려야지만 되는데 미국 회사들조차도 최근에 이런 사태들 때문에 연봉 15만 불에서 25만 불 사이 정도를 맞출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사이를 맞추지 못하면 레벨 4까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계산상으로 대략 비교를 한다 그러면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그 사이에 있는 조건에서 서류가 제대로 들어가고 또 조건이 거의 퍼펙트하게 된다면 승인이 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발표가 된다면 레벨 1에서는 거의 승인이 안 난다는 소리죠 그리고 레벨 4 정도가 돼야 3나 4 정도가 돼야지만 승인이 다소 안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레벨 1이나 레벨 4 사이의 갭이 굉장히 크게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유학생들 취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종을 바꿀 수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죠 연방 이민 서비스국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때때로 놀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학생들 H1B를 유지하시고 다시 H1B를 재리뉴하시는 분들한테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H1B를 리뉴할 때는 처음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케이스가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H1B를 현재 유지하시고 계시고 H1B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서류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이에 관련되어 있는 좋은 변호사 또 노하우가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주변에서 내 케이스에 합당하게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나의 포지션에 정확한 포지션을 어떤 게 넣을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도 상의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또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유이오 키다리쌤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